3위 3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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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심경 봉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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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6위 6위 6 7 8 9 상불생불별불구정부정불감시고공중부생부수산행시 무한이비설심이 무색성양비초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무무명진 내지 무노사형 무노사진무고진별도 무지형무득이 무소득고고리살카의 반자바람일타고 신부가의 부가의 고 무유공포걸리전도몽상구병열반삼세세불의 반자바람일타고 즉안욕다라삼냐삼보리고지반냐바람일타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등등주등제일체고 진실부러고설바냐바람일타주적설주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청법가 고루사 사장들을 하소서 당도 법을 주소서 내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배포로 내 자리를 베푸사 법을 주소서 큰스님께 삼벼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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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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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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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불교 상황을 쭉 돌아봐서 잘 알지만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신도님들은 사찰 순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사찰 사정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 달에 한 번씩 그야말로 대방공물 환경을 가지고 점안식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걸 상당히 존중하고 아끼고 또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서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일체 그릇을 능히 보시하느니라. 이른바 황금 그릇에 여러가지 보배를 가득 담고 백은 그릇에 여러가지 기묘한 보배를 가득 담고 유리 그릇에 갖가지 보배를 가득 담고 카려 그릇에 하얀 없는 보배 장음거리를 가득 담고 작은 그릇에 붉은 진주를 가득 담아나니라. 만호 그릇에 산호와 마이주 보배를 가득 담고 백옥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을 가득 담고 전단 그릇에 하늘의 의옥을 가득 담고 금관 그릇에 여러가지 묘한 향을 가득 담고 무량무수한 가지각색 보배 그릇에 무량무수한 가지각색 보배를 가득 담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체의 보배 그릇을 꼭 부처님께 보시하나니 부처님의 복받이 부사의 향을 믿는 연고입니다. 보살께 보시하나니 선식을 만나기 어려움을 아는 연고입니다. 거룩한 스님께 보시하나니 부처님의 복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연고입니다. 성문과 벽지물에게 보시하나니 모든 성인들에게 천재한 신심을 내는 연고입니다. 부모에게 보시하나니 존중하는 연고입니다. 스승에게 보시하나니 항상 인도하사 성인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공덕을 닫게 하는 연고입니다. 하열하고 빈곤하고 외로운 이에게 보시하나니 계좌하게 연으로 중생들을 흥분하게 보는 연고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곳의 보시 바람일달을 만족해 하려는 연고입니다. 여러가지 물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되 마침내 모든 중생들을 그리지 아니하는 연고입니다. 오늘 또 그동안 중단했던 엘리베이터 보배 그릇에 우리 화음행자들을 가득가득 담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잘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또 여기는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는데 늘 그렇게 마음에 좀 찜찜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11월 말에 넘어져서 한 두 달 동안 고생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고 이건 엘리베이터를 하라고 하는 신호인갑다. 이렇게 알고는 비로소 엘리베이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염화실지 조금 이야기할 게 있어서 저기 뒤에 보면 환경이 오다 57쪽에 염화실지 57쪽 이 염화실지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환경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매달 한 것씩 받아가잖아요. 여기 보면 환경이 오다 해가지고 대만 불자들이 환경을 가져온 내용을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래저래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줄 믿습니다. 하도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돼서 염화실지에 나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편집해서 그분들이 다녀간 그런 행적들을 쭉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뜬금없이 저기 화엄법회 대도량이라고 해서 78년도에 타노스님이 화엄경을 출판하셔가지고 화엄법회를 두 달간 했는데 월정사에서 그때 모였던 스님들 사진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저기 저 뒤에 그 뒷줄에서 두 번째 줄에 제 얼굴 보이죠? 그때 벌써 이렇게 동참했던 이들이 벌써 극락하신 분들도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올렸네요. 화엄경하고 관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보면 한 박수에 이 화엄경이 그 안에 뇌질인가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대만 불자들이 이렇게 손수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량 올렸습니다. 저도 복공량실을 마련하고 복공량 운동을 1988년부터 한 폐지 복공량을 하다가 근래는 많이 발전해서 책을 찍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 봉사자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공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조금 우리가 귀찮은 마음이 들고 힘든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간혹 이제 사람들이 한 일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대만 불자들이 그 무거운 화엄경을 이외질이나 들고 와가지고 손수 이렇게 스님들에게 이렇게 바친 그런 그 광경 그 감동 그 신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실정을 낸다든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불자들도 있는데 똑같은 불자로서 왜 우리는 그렇게 복공량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울 까닭이 있느냐가 그것은 이제 동참하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저 자신에게도 복공량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실제이고요. 우리가 매달 천 권씨 이렇게 출판해서 복공량을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속에 아주 알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듯이 스님들이 강의하는 그런 환경 내용을 그대로 녹취해서 정리해가지고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손에도 잘 잡히고 책이 부드럽고 해서요. 공부하기 좋아요. 자 오늘은 68쪽 86쪽 86쪽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요 85쪽 넘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원문 네 번째 줄 내가 예나 발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못 찾았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거사분 중에 학자분이 한 분 계셨어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부 박사학교를 다 받고 또 국제포교사에서 영어의 달통 한 분 등등 해서 보통 실력가들이 아니야 전부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그래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들고 왔는데 예라라 예라라 예나라고 발음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자제라고 한 뜻입니다. 자유자제하다는 뜻이고 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부처님 이름이 대자제성 크고 자유자제한 소리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북방에 있는 십종 명호 가운데 대자유자제한 소리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건 다 번역해놓고 이건 번역을 안했나 그런 경우가 많죠. 뭐 반야 그것도 번역 안했고 열반 그것도 번역 안했고 그대로 범어가 그냥 온 것이 많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말도 번역 안했고 그걸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번역 안한 인도 말 그대로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번역 안했나 그 번역에 다섯 가지 원칙이 있어요. 번역하는데 번역을 안해야 할 경우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한 가지로 번역하면 뜻이 손상된다 해서 그래서 번역을 꺼리기도 하고 또 인도에는 있는 물건인데 이쪽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없는 같은 사물을 가지고 할 때는 그건 고유명사가 돼서 그건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하고 대개 두 가지 경우를 많이 취합니다. 뜻이 손상된다 해서 하는 경우 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경은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번역 안하고 범어를 그대로 써요. 반향하면 그걸 지혜라고 번역하지만 지혜라고 해놔도 왠지 좀 좀 부족해 뜻이 다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환경강설 책을 쓰면서 그전에 한글로 번역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1994년도에 책이 한글로 번역한 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환경 원문이 빠져버리니까 어딘가 텅 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책은 환경 원문을 싣고 거기다 음을 달고 그 밑에다 번역을 달고 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해설을 달아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나니까 원문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마음이 설사 번역을 잘못했고 해설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환경 원문이 받쳐 주고 있으니까 해설에서 조금 찜찜하거나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은 원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원문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고 그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문으로 된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또 역시 그런 고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 씻고 번역 씻고 양이 많긴 많아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딘가 많이 채워진 것 같고 든든하고 제가 잘못된 것은 원문이 받쳐주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능하면 해석을 제대로 못한 한이 있어도 경문 본래의 경문을 가지고 이렇게 음을 달아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원문을 제대로 알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스스로 자랑하자면 한문 경문을 그대로 손상없이 가져와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해석도 스스로 보고 거기서 터득하면 부족한 점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명호품 인데요. 부처님 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